리틀 베이비 카카 잠깐만 아이고, 배야 아빠, 냄새 응가 마려울 땐 화장실에 가요 기저귀를 벗고 변기에 앉아요 배에 힘을 주고 컴가 시원하게 변기에 컴가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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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응가 우리 같이 해 볼까? 배에 힘을 주고 응가 응가 시원하게 변기에 끄응가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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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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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응가 우리 아가 응가 마렵구나 응가 마려울 땐 화장실에 가요 기저귀를 벗고 변기에 앉아요 배에 힘을 주고 끙가 시원하게 변기에 끙가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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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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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할 수 있어 잘했어! 한 번 더 해보자! 나와라! 나와라! 응가 응가!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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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응가 응가! 나와라! 나와라! runner parkだ! 잘했어 우리 아가! 응가! 응가 하고 나면 새면대로 가요 깨끗하게 싹싹 손을 닦아요 비누 거품 비누 거품 만들어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어요 우리 아가 최고 우리 아가 최고 우리 아가 정말 잘했어요